가격은 지불ior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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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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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윤슬이 지금 어린이집 갔어요. 곧 있으면 들러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수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알았어. 일단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옳지. 잘 했어요. 손. 미리리리. 좋아요. 옳지 안녕. 아 여기 미니메우스 여기 있잖아. 어 그니까.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가 너무 귀여워. 그럼.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가 너무 귀여워. 유슬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뭐 할 거야? 수아. 엄마. 너 엄마. 너. 그래? 수리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다 하고? 안 했어. 의사표현이 뚜렷하네요 네 뚜렷해요 김슬이 맛있어요? 이제 자기 고집도 생기고 일단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죠 네 뚜렷이 안아줄 수 있어요? 뚜렷이 악수 내가 줄게 여기 위에 알았어 알았어x2 we could have slur 윤슬아 고양이 만들 때는 어떻게 만져요? 쌤당 소리 살살 grow 골골골골골골골 골골골골골골 소리가 나! 윤슬이는 고양이들 얼마나 좋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우와! 아빠는 영어로? 베디 베디 아름다워지 영어로? 베디 그럼 고양이는 영어로? 캣 옳지 빨리 그리고 섬멸이 옳지 그리고 servir 삼습니다 잊지 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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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